지금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여기를 잘, 애서원에 별일 없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기와 엄마들 건강하게 잘 도와주십시오. 집에서 반대하면 설득할 자신 있어? 힘들겠지? 근데 진짜 엄마빠랑 허락하면 키우고 싶은데...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모든 엄마들이 반드시 아기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키운다면 억지로, 아버지 생각은 억지로 떼어놓겠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벗겨주지 않으면 좋은데요? hopefully 아기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그거 써요. 네 이상 여기서부터 이도, 아칠로 찾아봐요. 아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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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칠로?